육도, 무도, 발개 현자를 존경하고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천명이 향하는 바를 살피십시오. 천명이 주왕을 버리기 전에 먼저 나서시면 안됩니다. 세상에 재앙이 나타나기도 전에 서둘러 도모를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고 또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 비로소 토벌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드러난 부분을 보고 또 그 그늘진 부분을 보시면 곧 그 핵심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외면을 보고 또 그 내면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원하게 된 자들을 보고 또 그 친밀한 자들을 보면 곧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전략을 실행하면 그 전략은 실현될 수 있으며 열린 문을 따라가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법의 법도를 바로 세우면 예법의 법도를 이룰 수 있고 강한 힘과 싸워서도 그 강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싸우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무기는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귀신이나 신령처럼 영통하니 미묘하고 미묘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서로 구원하며 생각을 같이하여 서로 이릅니다. 싫어하는 것을 함께하여 서로 도우며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여 서로 따릅니다. 그러므로 갑옷이나 무기 없이도 이기고 커다란 충격무이가 없이도 공격하며 구렁이나 참호가 없이도 지킬 수 있습니다. 큰 지략은 지략을 쓰지 않는 것이고 큰 지모는 지모를 쓰지 않는 것이며 커다란 용기는 용맹을 부리지 않는 것이고 커다란 이익은 이익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천하를 이롭게 하면 천하가 그를 열어줍니다. 천하를 해롭게 하는 것은 천하가 그를 막습니다. 천하란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여 천하의 천하입니다. 천하를 쟁취하려는 자는 마치 들사슴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모두 고기를 나눠 먹고 싶어 하니 마치 한 배를 타고 건너는 것처럼 건너면 그 이익을 함께 하지만 배가 부서지면 모두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그것을 열려고 하며 닫으려고 하는 자는 없습니다. 백성의 것을 취하지 않는 자만이 백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것을 취하지 않는 자만이 나라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것을 취하지 않는 자만이 천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갈취하지 않으면 백성이 그를 이롭게 하고 나라를 갈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그를 이롭게 하며 천하를 갈취하지 않으면 천하가 그를 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돈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일은 들리지 않는 곳에 있으며 승리는 알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미묘하고 미묘합니다. 매가 공격하려 할 때면 낮게 날며 날개를 접습니다. 맹수가 공격하려 할 때면 귀를 접고 낮게 엎드립니다. 지도자가 움직이려 할 때면 반드시 어수룩한 모습을 띕니다. 현재의 저 상나라 조항은 간신들이 말에 현혹이 돼서 나날이 혼란스러워가고 여색을 탐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는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제가 들력을 살펴보니 잡초가 곡식보다 많고 제가 신하들을 살펴보니 간신들이 충신들을 이깁니다. 제가 그 관리들을 살펴보니 호악하기가 도적 같습니다. 법은 무너지고 형벌은 제멋대로지만 위아래가 모두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할 조짐입니다. 해가 솟으니 만물을 다 비추고 대의가 서니 만물이 다 이뤄우며 거다란 무력이 발동하니 만물이 다 복종합니다. 위대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덕만이 들리고 보입니다. 기쁩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나타나심은 문개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지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태공이 말했다.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아까워하십니까? 만물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아까워하고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만물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로 펼치시면 한없이 교화됩니다.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끝없이 변화합니다. 지도자가 이를 지키면 만물은 저절로 변화하니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끝나면 다시 시작하며 고요하면서도 잘 흘러갑니다. 이리저리 구하고 구하면 얻게 되니 그것을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감춘 뒤에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실행한 뒤에는 다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천지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영원히 생장할 수 있고 좋은 지도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그 이름이 널리 퍼집니다. 옛날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을 모아 일족을 이루게 하고 일족을 모아 제후국을 만들고 제후국을 모아 천하를 열었습니다. 현자를 임명하여 이를 나누어진 뒤 만국 제후의 제도를 정하였으니 이를 천하의 큰 기강이라고 합니다. 정치와 교육을 옛날처럼 펼치고 백성의 풍속은 순조롭게 하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니 모습과 얼굴부터 바뀝니다. 만국의 백성들이 오가지 않아도 각자의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윗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큰 안정이라고 합니다. 오호 좋은 지도자는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힘쓰고 현자는 민심을 바르게 하는데 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민심을 바로잡지 못하니 그래서 힘으로 남과 다툽니다. 윗사람이 일을 벌이면 형벌이 많아지며 형벌이 많아지면 백성은 괴로워지고 백성이 괴로워지면 유랑하고 도망합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이 편안히 살 수 없어 대다로 그치지 않는다면 이것을 큰 실정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백성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멈추고 열어주면 흐릅니다. 휘저으면 탁해지고 고요하게 하면 맑아집니다. 아 신묘합니다. 성인은 그 시작을 보면 그 끝을 압니다. 문왕이 말했다. 백성을 안정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공이 말했다. 하늘에는 불변의 모습이 있고 백성에게도 불변의 삶이 있습니다. 군주가 천하의 사람과 삶을 함께 한다면 천하는 안정됩니다. 최상의 정치는 백성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며 그 다음 것은 백성을 교화하여 다스리는 일입니다. 대개 백성은 교화되어 정치에 따르니 이 때문에 하늘은 하는 일 없이도 일을 이루고 백성은 주지 않아도 저절로 부유해집니다. 이를 지도자의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왕이 말했다. 공의 말씀은 내 생각과 똑같습니다. 밤낮으로 이것을 마음에 두어 있지 않고 불변의 이치로 실천하겠습니다. 문벌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무력을 쓰지 않고 적을 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무력 없이 적을 치는 데는 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적의 군주가 좋아하고 바라는 대로 그의 뜻에 순종하면 적은 교만한 마음이 생겨 반드시 사악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의 성향을 이용하여 따르면 반드시 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 적의 군주와 친한 신하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 위세를 양분시켜 총의하는 신하가 두 마음을 품게 하면 그 마음이 반드시 시들해질 것이며 조정에는 충신이 얻게 될 것이니 그 나라는 반드시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셋, 비밀리의 적의 측근에게 뇌물을 주고 깊이 있게 정황을 파악하면서 그 안에 있대의 마음은 우리 쪽에 기울게 하면 그 나라에는 해로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넷, 적의 군주가 음란한 짓을 좋아하게 하여 그 정욕을 더 만족하도록 하며 많은 주옥을 보내고 미인을 바쳐 즐기도록 하며 아첨을 해서 그 뜻을 거스르지 말며 하라는 대로 따라주면 그는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간악한 무리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다섯, 적국의 충신을 정중하게 대우하되 그에게 주는 선물은 박하게 합니다. 적국의 사신을 머물게 하되 그의 업무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자주 사람을 바꿔 파견하면 정성스럽게 접대를 하여 친밀하고 믿음이 가게 하면 적의 군주는 우리와 영합하게 됩니다. 만약 적의 군주가 충신을 멀리하면 그 나라는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여섯, 적의 신화를 매수하고 외부와는 이간시켜 능력 있는 신화가 재상에서 내쳐지고 적국을 내부로부터 침략한다면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일곱, 적국 군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많은 뇌물을 보내 충성애국하는 측근을 매수하여 비밀리의 이권을 주고 각자의 직분을 가벼이 여기게 하면 적의 재산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덟, 대단한 보물을 뇌물로 보내 적의 군주와 공모하며 계략으로 그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익을 주면 반드시 믿을 것이니 이를 과중한 친밀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친밀함이 쌓이고 거듭되면 그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합니다. 한나라 군주가 타국을 위해 마음을 쓴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배망합니다. 아홉, 명예로 존귀한 듯 떠받들고 힘든 일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대세가 그를 위한 것인 듯 보이고 따르면 그는 우리를 믿을 것입니다. 거대한 명예를 주고 올려 세워 먼저 허영심을 갖게 하고 성인인 듯이 믿도록 하면 그 나라는 곧 망합니다. 열, 그에게 몸을 낮추면 신임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얻습니다. 상대의 뜻에 따라 이를 처리하며 우리를 형제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의 신뢰를 얻은 듯하면 몰래 나라를 빼앗습니다. 적당한 때가 이르면 하늘이 그를 멸망시킨 것처럼 됩니다. 열하나, 적의 군주를 고립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기를 중히 여기고 죽음과 재난을 싫어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비밀리의 적의 신하에게 고위직 자리를 보이고 남모르게 많은 보배를 보내서 그 나라의 뛰어난 자들과 친해둡니다. 우리 축적된 것이 충분해도 외부로는 궁핍한 것처럼 하고 슬그머니 지략 있는 상대 사람을 모아 계책을 꾸미게 합니다. 용기 있는 자들을 매수하고 적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적의 권력자들이 크게 부귀해져서 계속 대단한 영화를 누리게 되면 우리와 한패가 되는 무리가 있으니 이를 적 군주의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합니다. 한 나라 군주의 눈과 귀가이처럼 막히면 어떻게 국가를 보존하겠습니까? 열둘 적의 간신을 키워 그 군주를 혼란하게 하며 미인과 음란한 음악을 보내 그 군주를 혹하게 하고 좋은 개나 말을 보내 놀이와 사냥에 지치게 하며 때로는 위세를 갖도록 하여 적의 군주를 유혹하고 위로 시기를 살피며 아래로 천하와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열두 가지가 갖추어진 뒤에 비로소 무력을 사용합니다. 이른바 위로 시기를 살피고 아래로 상황을 살펴 조짐이 나타나면 바로 적을 토벌해야 합니다. 순계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천하를 덮을 만한 도량이 있어야 천하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천하를 덮을 만한 신의가 있어야 천하를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천하를 덮을 만한 어질름이 있어야 천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천하를 덮을 만한 은혜를 베풀어야 천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천하를 덮을 만한 권력이 있어야 천하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스림에 의심을 갖지 않는다면 하늘도 그 신념을 흔들지 못하고 시운도 그 자리를 잃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백성에게 이롬을 주는 자에게는 백성이 그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 천하의 백성에게 해롬을 주는 자에게는 백성들이 그의 나아갈 길을 막습니다. 천하의 백성을 살리는 자는 백성들이 그의 혜택에 감사하고 천하의 백성을 죽이는 자는 백성들이 모두 그를 강도로 여깁니다. 천하 백성들이 사정을 분명히 아는 자에게는 백성들이 모두 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주고 백성을 곤궁하게 하는 자는 백성들이 모두 그를 원수로 여깁니다. 천하를 편하게 해주는 자는 백성들이 모두 그를 믿고 따릅니다. 천하를 위태롭게 하면 백성들이 그를 재난으로 여깁니다. 천하라는 것은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닙니다. 덕을 갖춘 사람만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병도 무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군대의 통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공이 말했다. 군대의 통설법이란 하나로 통일된 지휘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 통일됨에서 독자적인 지휘가 가능합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그 통일됨이란 지휘 단계에 따라서 완벽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사용은 기회에 있으며 그것의 드러냄은 상황에 있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군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왕은 군대의 지휘를 흉사로 여기며 부득이 할 경우에만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현재 상의 주왕은 곧 죽을 줄 모르며 살고 있고 쾌락만 알지 재앙은 모릅니다.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곳에 삶이 있습니다. 쾌락을 즐겨도 쾌락이 아닙니다. 재앙을 생각하는 곳에 쾌락이 있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그 근원을 파악하셨으니 어찌 그 흐름을 염려하십니까? 무왕이 물었다. 양쪽의 군대가 서로 맞닥뜨려 저쪽에서도 오지 못하고 이쪽에서도 가지 못하며 각자 굳게 수비를 한 채 감히 먼저 나서지를 못할 때 나는 상대를 습격하고 싶지만 그 시기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외부는 혼란스럽게 하고 내부를 정돈하며 배고픈 듯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배부르고 내부는 정해지만 밖으로는 허술한 듯이 보십시오. 집합했다가 해산하고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뭘 하는지 모르게 하고 상황을 감추며 높이 보루를 쌓아 올리십시오. 정의 병사를 매복시키고 소리 없이 있으면 적은 우리의 대비책을 모릅니다. 그때 서쪽을 치는 듯이 하고는 동쪽을 습격하는 것입니다. 무왕이 말했다. 적이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의 전략을 꿰뚫었다면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태공이 말했다.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적의 기밀을 몰래 파악하고 그 틈을 신속하게 노려 상대방의 허점을 습격하는 것입니다. 3의 무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나는 천하 평정의 공을 세우고 싶은데 세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강한 적을 공격할 수가 없고 적의 군신 간 친밀함을 이간시킬 수가 없으며 적의 백성들을 분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계략을 짜고 재활을 사용해야 합니다. 강한 적을 공격하는 데에는 반드시 적을 더욱 강대해지도록 하여 세력을 더욱 확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강하면 반드시 꺾이고 지나치게 확장하면 반드시 결함이 생깁니다. 강적을 치려면 그 강함을 이용하고 친밀함을 이간시키려면 그 친밀함을 이용하며 백성들을 분산시키려면 그 백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략이란 침이라면서도 비밀스러워야 합니다. 여러가지 명분을 세워서 이익을 주며 구슬리면 상대방끼리 다툼이 생깁니다. 군신간을 이간시키려면 군주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총애하는 사람을 바치고 그가 욕심내는 것을 주고 그 이익을 보여주며 군신간의 사이를 멀게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가 이익을 지나치게 탐하면 우리를 향한 의심을 그칠 것입니다. 모든 공격하는 방법이란 먼저 적의 눈을 어둡게 하고 나서 적의 급소를 공격하는 겁니다. 강력한 힘을 무너뜨림으로써 백성의 재앙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여색에 빠지게 하고 이익을 탐하게 하며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게 하고 풍악을 즐기는 데에 몰두하게 합니다. 군주와 신화의 신뢰를 끊어놓고 백성을 멀리하게 하되 이런 계략을 적이 알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계략에 빠지게 하면서 적이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 마침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적의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풀되 재물을 아끼지 마셔야 합니다. 백성은 소나 말을 키우든 먹을 것을 충분히 주며 그들을 아끼십시오. 마음으로 지혜를 개발하고 지혜로 재산을 얻으며 재산으로 백성을 얻고 백성으로 현자를 발견하니 현자가 인도하는 길로 천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